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분합하고 그 다음 데이터표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분합 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 볼 텐데요. 부분합 이라는 것은 관련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 각 그룹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죠. 실제로는 이제 서버 토탈 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 바깥쪽에서 볼 때는 합계라든지 개수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이제 그룹별로 묶어서 우리가 계산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형태죠. 우선 우리가 부분합 이라는 것을 그 수행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 먼저 정렬 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아 그 각 데이터들이 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정렬을 통해서 그 정렬 해주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오름차순으로 정렬 해주고 기준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등급 내에서 또 그 정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기초반끼리 우리가 정렬이 되었는데 기초반 안에 있는 또 성명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등급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등급 안에서 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역시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이 윤곽선이라는 부분에 가면 부분합이라는 것이 있죠. 우선 그룹할 항목을 등급으로 우리가 그룹할을 할 겁니다. 지금 그냥 눈으로 보아도 고급반 길이, 기초반 길이, 중급반 길이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등급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합계를 한번 구해보죠. 합계의 계산 항목은 네티즌 평점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수치니까 수치 데이터는 이렇게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된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돼서 표시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라는 것은 등급별로 그룹화되어 있고요. 그곳 아래의 요약된 값이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윤곽선이라는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에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왼쪽에 윤곽선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그룹 메뉴에 부분합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반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요약합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윤곽선은 펼치고 접고를 모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부분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부분합은 역시 데이터에서 부분합에 들어가서 모두 제거를 누르면 부분합을 또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기능도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한 수식이죠. A1과 A2에 있는 어떤 값을 곱하는 그런 수식이고요. 현재는 셀에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이라는 값이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특정한 값을 변화시킬 때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표로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이제 데이터표죠. 가장 비근하게 비근한 예로 사용되는 것이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인데요. 1과 3을 곱해서 여기에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2와 3을 곱해서 값을 여기에 구해주고 마치 구구단 셀을 하듯이 이렇게 구할 때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표는 이 결과가 구해지고 나서 그 일부분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일부분만 수정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 이쪽은 행이죠. 그 다음에 열이죠. 행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이고요. 열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입니다. 자 데이터표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행방향으로 변화하는 값과 열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이 교차하는 곳에 어떤 수식이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표 기능에서 행방향으로 변화하는 값과 열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각각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곳에 구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데이터표죠. 자 그래서 교차하는 곳에 수식이 필요합니다. 자 수식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보면 A1과 A2의 곱을 여기에 여기에서 구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이곳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수식이 다 포함이 되도록 데이터표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항상 수식이 다 포함이 되도록 지정해 줘야 돼요. 역시 데이트 탭에서 데이터 도구 있죠.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되겠죠. 행입력셀이라는 것은 행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이었습니다. 행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을 우리가 A1을 지정해 주면 되고요. 열입력셀은 열방향으로 변화하는 값이죠. 여기서 A1과 A2의 곱이니까 A2를 지정해 주면 되죠. 이것은 이것과 이것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이 수식의 이 값들이 각각 여기에 대입이 되어서 이렇게 대입이 되어서 교차하는 곳에 값을 구해주게 되는 그런 원리죠. 3과 5의 곱을 여기 구해줍니다. 2와 5의 곱을 여기 구해줬죠. 교차하는 곳에 값을 구해준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표의 원리다. 라는 것이고요.